오늘은 CES2024 혁신상을 수상한 TCL40 NEXT 페이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언박싱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워런티 카드입니다. 설명서에는 한국어는 없습니다. 33W 고속충전기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C타입 방식이라서 충전 케이블은 USB-C2C 케이블입니다. 후면에 울트라와이드 5MP 카메라와 50MP, 그 아래 2MP 카메라가 있습니다. 성능을 보여드릴게요. 우측에 볼륨 버튼,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에 지문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아니면 얼굴인식 기능을 사용해도 됩니다. 아래 스피커, 충전포트, 이어폰 홀, 좌측은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듀얼 유심과 TF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면에 32MP 카메라가 있습니다. 6.78인치의 FHD+, 90Hz 해상도에 8GB, 저장공간은 256GB입니다. 넥스트 페이퍼는 제품이 빛반사가 전혀 없습니다. 갤럭시 S24에 부착된 필름이 삼성 전품 AR 스크린 프로텍터입니다. 비교해보면 이 제품은 진짜 빛반사를 완벽하게 차단해줍니다. 제가 TCL 제품은 R-LCD 제품 한 대와 넥스트 페이퍼 10S 제품 한 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TCL에서 R-LCD 제품을 계속 출시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R-LCD 제품은 반사형 액정으로 내부에 백라이트 모듈이 없어서 자연광으로 화면을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넥스트 페이퍼 디스플레이와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명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R-LCD 제품은 조명을 끄면 화면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단점 때문에 아이모 S1 같은 프론트 라이트를 탑재한 R-LCD 제품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넥스트 페이퍼 디스플레이는 LCD 기반이라서 백라이트를 완전히 끌 수 없습니다. 완전히 백라이트를 끄는 건 불가능합니다. LCD 제품에서 백라이트를 완전히 꺼버리면 화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AS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넥스트 페이퍼는 LCD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TCL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걸까요? 이유는 TCL 업체가 TV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 업체가 각 잡고 LCD를 개조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TCL 40 넥스트 페이퍼 제품은 디스플레이 전환 기능이 무려 5개나 있습니다. 독서 모드로 변경을 하면 세피아 색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눈이 편한 모드가 있습니다. 야간에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모드가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넥스트 페이퍼 모드에서 색지 옵션입니다. 이 모드를 켜면 컬러 채도를 낮추고 컬러 잉크 제품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잉크지 옵션을 켜면 흑백 잉크 제품으로 변경해 줍니다. 넥스트 페이퍼 모드를 사용하면 색상만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같은 질감 처리까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잉크지에서도 종이 질감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또 색지로 변경해도 동일하게 종이 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마 페블 제품은 위에 조명이 반사되는 게 보이시죠? 이 잉크 제품들보다도 조명 반사가 전혀 없습니다. 지문방지 필름이 부착되어 있는 오닉스 북스고 10.3 제품과 비교해도 넥스트 페이퍼 디스플레이는 정말 완벽하게 빛 반사를 차단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잉크 스마트폰에 지연된 현상이 싫으신 분들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CL 업체가 이 잉크 제품들도 출시하면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야외에서는 아쉬움도 보여줬습니다. 450니트라서 요즘 스마트폰에 비하면 낮은 밝기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아래에서는 빛 반사 처리된 필름 표현의 질감이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햇빛 아래에서는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태양광을 비추면 화면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이 제품이 잉크 또는 RACD 디스플레이였다면 태양광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였겠죠. LCD 제품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5,010mAh인데 11시간 넘게 사용하고 26% 남았습니다. 하루 종일 충전 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무선 충전 기능은 없으나 고속 충전 기능이 있어서 30분에 50% 충전이 되고 100분이면 완충이 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볼 때도 와이드바인 L1을 지원해서 영상 머신으로 사용해도 좋고요. 어느 각도로 조절해도 빛 반사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고가의 폰들은 테두리 부분에 터치 오동작 방지 기능이 기본으로 있는데 이 제품은 기능이 원래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터치 오동작이 생깁니다. 특히 누워서 볼 때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는 얇은 베젤이 마음에 들지만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동영상은 최대 2160p 60프레임까지 재생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넥스트 페이퍼 색지 모드를 두고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빠진 색감으로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넥스트 페이퍼 색지 모드를 끄고 보여드릴게요. 책을 보인 데는 눈이 편하고 싶어서 컬러 잉크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정작 책보다는 요즘 현대인들은 영상을 더 오래 보잖아요. 그럴 때 TCR 제품들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는 듀얼 스피커라서 갤럭시 S24 스피커 출련만큼은 아니지만 가격대에 맞는 적당한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통화 녹음 기능은 있지만 통화가 녹음된다고 고지하고 있어서 실제 사용은 못할 것 같습니다. 성능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13의 미디어텍 헬리오 G88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깃펜치 6 측정 결과 싱글 444점 멀티 1339점 측정이 되었습니다. 요즘 출시하는 저가 태블릿이 헬리오 G99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제품이 얼마나 느린지 아실 거예요. 측정 결과만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사용할 때도 버벅이고 느려질 때가 많습니다. GPU 측정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돼서 3D마크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와이드라이프는 674점이 나왔고요. 와이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는 520점에서 677점, 안정성은 76% 나왔습니다. 와이드라이프 익스트림에서는 171점 나왔고요. 와이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는 166점에서 168점, 안정성은 98% 나왔습니다. 2024년에 넥스트페이퍼 3.0으로 기술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넥스트페이퍼 4T인 태블릿인데 이 제품은 가격이 고가라서 넥스트페이퍼 3.0 기술 체험하기 전에 TCL 4T 넥스트페이퍼 제품을 구입해봤습니다. 가격적인 매력을 제외하면 가능하며 오래 출시한 TCL 50 넥스트페이퍼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잉크 제품을 대체하는 용도로는 괜찮지만 스마트폰 대체로 사용하기는 너무 느려서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TCL UI 5.0에 언제든지 종이 화면으로 전환되는 기능에 빛반사도 없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눈을 피로하게 만드는 원인들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단지 백라이트가 있냐 없냐 문제 외에도 난반사로 인한 눈의 피로를 잘 억제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런 점에서 TCL 4T 넥스트페이퍼 제품은 재미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으로 더 이상 TCL에서 출시하는 제품들이 RSD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이제 TCL 업체는 RSD 제품을 출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